고금리에 대한 우려를 앓고 결국 이번 주는 이 어닝 시즌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한 주 그리고 10월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난주 양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호실적과 함께 지수 방어에 나서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오늘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해외 수주와 함께 3분기 호실적이 현재 나온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좋은 가격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도 증권사에서 일제히 현대건설과 관련된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 추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7.6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40%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은 2,4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60%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상해한 배경으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해외공사 매출액이 한몫을 해줬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한 부분은 송도 랜드마크 실적이 기대보다 좋았던 부분이 큰 힘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준 모멘텀이라든가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에서 6.6조 원 규모의 수주를 받아낸 만큼 앞으로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점진적인 마진 개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해상 풍력이나 원전 그리고 에너지 거래 등 다양한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 유망주다라는 타이틀도 함께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이 견인하는 실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섹터 안에서 탑픽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일단 유지선을 보여줬는데 5만 3천 원 선을 제시해줬습니다. 해당 종목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자세한 가격 상황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전날에는 3%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3만 7천 4백 5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과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0.2% 오른 3만 7천 5백 5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호실적으로 전장의 좋은 마감 흐름을 보여줬던 두 번째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당중 연일 홀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화장품계 엔비디아다라는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실적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1,1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4%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16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00% 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법인 실적도 많이 개선된 부분이 이번 실적에 큰 힘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크게 국내와 중국 그리고 미국 3개국을 나눠서 놓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3% 그리고 중국은 27% 그리고 미국 법인에서는 2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 한해 전반적인 연결 매출액을 놓고 보더라도 전년 대비는 17% 증가할 것으로 기대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00%가 넘는 영업이익이 현재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디 브랜드의 트렌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동안 30%가 넘는 상승부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진 않았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장에는 0.7% 오른 3만 5,15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8% 내린 3만 4,7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